근데 왜 안 보이지? 오수연 알바 여기서 한다던데? 오수연이 여기서 일한다고? 응 내가 이 집 전단지 돌리는 거 봤거든 야, 너 그래서 일부러 여기 예약한 거지? 응 어이 동기들 회식하러 왔냐? 수연아 야, 오랜만이다 야, 미전사 회식 좋아졌네 소고기도 먹으러 오고 야, 니들 뭐 먹을래? 어, 여기 등심도 맛있고 차돌도 괜찮아 등심으로 5인분 주고 소주, 맥주는 알아서 줘 오케이, 좀만 기다려 내가 서비스 팍팍 넣어줄게 너 그 앞치마 되게 잘 어울린다 야, 내 몸에 뭔든 안 어울리겠냐? 기다려 식당 일하더니 완전 아줌마 다 됐네, 더 뻔뻔해지고 야, 너 숭고리가 웬일로 술을 안 먹냐? 아, 일이 좀 있어서? 팁이야, 받아 야, 고맙다. 동기끼리 팁도 챙겨주고 돈 키는 무슨 회사도 안 다니는 주제예요 야, 박소희 너 취있냐? 그리고 고맙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해야지 여기는 종합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? 너 진짜 못됐다 수연이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악감정이 아니라 돈 주는 게 욕먹을 일이야? 박소희 잘못한 거 없어 본인이 받았잖아 그치? 역시 건우밖에 없어 너 돈 때문에 많이 힘드냐? 원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다신 여기로 회식하러 오지 마 뭐? 얼굴 마주치지 말자고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